가속해 타워 사올께요 가속해 타워 사올께요 잘 쉬고있어 가속해 타워 사올께 그래서 오늘 한국어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리 오늘 기분 어때? 왜? 오늘 좀 기분 어때요? 기분 좀 어떠세요? 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갑시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오늘 캣타워를 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쇼핑도 좀 하고 쉐일리가 임신한 상태라서 옷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바지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행히도 네? 아이스크림 오늘 캣타워를 사러 가고 그리고 조금의 쇼핑을 할거에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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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쉐일리가 입덧이 심해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게 아이스크림하고 이상하게도 후라이스 감자튀김을 되게 자주 먹어요 되게 신기하죠? 입덧이 심한데 그 두개는 먹을 수 있네요 다행히 입덧이 좀 빨리 끝나야 이제 삼겹살도 먹으러 갈텐데 쉐일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이거든요 너무 빨리 얘기해 넌 안 나 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포트 벌리 먹을거에요 그리고 너는 그냥 아이스크림과 계란을 먹었고 아이스크림이랑 계란을 먹었고 한국 사람인가? 응 저는 이거 내 블리자드 내가 할 수 있을지 오 내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하하하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해서 떨어지면 환불해 줘야 돼요 맞아 쉐일리 완전 한국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두 살? 한 살? 두 살? 한 살? 두 살? 두 살? 두 살? 아니면 두 살? 두 살 두 살 두 살 내가 말했고 두 살 두 살 이제 애기도 12월 쯤에 태어날 텐데 아기랑 같이 배우면 되겠네요 한국어 아, baby? 아, baby? 응 내가 말했고 한국어를 배우면 네 같이 배우면 감사합니다 쉐일리 혹시 한국어로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쉐일리입니다 캐나다 사람이에요 오오 따단 근데 지금 거의 모든 매장이 다 닫아서 쉐일리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아리지아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닫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연 건지 모르겠네 여기가 쇼핑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좋은 가격에 소파를 발견하게 돼서 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안 돼 한국어를 배우면 안 돼 하하하하 야 지금 어느 매장을 가든 이렇게 지금 줄 서서 차례차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캣타워 캣타워 쉐일리 캣타워 찾아 쉐일리 캣타워 찾으세요 하하하 하하하 엄청 비싸네요 비싸다 그치? 비싸 쉐일리 내 차에 내 자동차에 들어갈까? 쉐일리 이거? 이거? 이거 왜 이게 좋아? 색이 좋아 하하하 제가 그냥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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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사겠습니다 비싸게 다녀 뒤집어와 해야합니다 아무것도, 비싸게 다녀 너무 잘합니다 이별 하네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me rice 김치 and garlic wow it's pretty big wow that's big bite how was it? that's good?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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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